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이 투표함을 몇 월 며칠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하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를 모두 다 파쇄 내지 소각 처리하고 그것이 새로 만든 투표지를 다 채운 다음에 법원에 제출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믿기지 않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헌법기관이라고 인만 열면 놀이를 하고 다니는 그 기관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릴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투표함 통관이 투표함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다 없애 버리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만든 것을 새로 채운 겁니다. 대전 유승을입니다. 공대일리 신문이 여러분들 취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공대일리 신문은 어느 신문사도 여러분들 다루지 않는 선거 섹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2020년 8월부터 엄청난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여러분들 이 자료만 사용하게 되면 단박에 범죄자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넘게 수사를 해온 기록을 다 여기에 담아둔 겁니다. 투표지를 전부 갈아치웠다. 4.15 재검표 관련 법원 보관용 투표함 이런 내용을 이 여러분들은 김소연, 유승구을 4.15 재검표 관련 법원 보관용 투표함 투표지를 전부 갈아치웠을 것 권호영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하다. 법원의 증거 보존 명령에 따라서 부리나케 준비되어 제출된 투표함들 진짜 투표지를 포함한 투표함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선거에 대한 기존 분석 결과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다. 전산조작에서 발표 득표수와 투표함에 들어있는 후보별 득표수가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들을 없앨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공대1시문 보도를 여러분은 한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선관위에 제출한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권호영 사진을 제공한 권호영 변호사가 직접 법원에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4.15 총선 대전 유승을입니다.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지입니다. 뭐 이 투표 기표 도장을 이런 식으로 찍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빠빠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한 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완전 신권 다발을 그냥 그 이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잘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일 투표 절치선을 잘랐기 때문에 이건 당일 투표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측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여러분들 날카롭습니다. 권호영 변호사님이 직접 찍은 상자 속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 것은 그럼 왜 이 사람들이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들 다 갈아치울 수밖에 없었는가? 그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조작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로 된 투표지 개수가 다 달랐던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제야 전문가 분석 결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조작값 35%란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김소연과 김윤기 후보에게서 각자가 받은 사전투표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안께 넘겨준 겁니다. 김소연 마이너스 4494표 김윤기 마이너스 934표 그렇게 더하면은 마이너스 5427표입니다. 이거를 플러스 5427표로 더해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전산 조작을 가지고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들을 갈아치우지 않고서는 법원에 제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다 밝혀진 겁니다. 그동안 퍼즐처럼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이렇게 취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대체로 이 법 쪽에 계신 분들은 좀 보수적인데 권호영 변호사님이 이제는 내놓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 속에 모든 투표지를 다 갈아치웠다. 여섯 분의 재검표 가운데 다섯 분을 참여하셨고 그다음에 원고 측을 대리해가지고 선거 보전 신청 과정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갈아치웠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갈아치운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 선관위가 지난 6년간 해온 일들이 거의 지금 이제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하루속히 이렇게 밝혀지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밝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운동에 적극 여러분들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국 선거를 실상을 다 파헤친 도둑놈들 시리즈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